그런 가운데 동양에서 이제 별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별자리는 우리가 28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 이 숫자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숙박, 숙소할 때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자리를 나타낼 때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8수로 읽어야 합니다. 동양의 28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가 되겠습니다. 땅의 지도하고 뭐가 다른가요? 동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쪽이 북이고 남이면 땅의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가 되고 여기가 동이 되잖아요. 이 하늘의 지도는 동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면 이쪽이 동쪽 하늘이 되고 이쪽이 서쪽 하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서 보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동서가 바뀝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희가 가끔 천문연구원에서 옛날에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떤 천체가, 예를 들어 천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로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신문기자님들이 꽤만 이걸 바꿔요. 천문학자들 이것도 모르냐. 이쪽이 서쪽이지. 이쪽이 북쪽이면 이걸 바꿉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쪽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랑 시선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남쪽에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쪽 하늘이면 이리 올라가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되죠. 지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항상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방향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도는 동서가 바뀐다. 그런데 이제 동양의 28수는요. 이 각 청룡에도 7개가 있고 주작에도 7개가 있고 전부 다 7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7, 4, 28, 28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북두칠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두칠성, 북극성은 따로 황룡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든 조금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잠의원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우리 하느님이 계신 곳 또는 상제가 계신 곳 그게 잠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자자가 자금성할 때의 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마다 7개씩 있고 이것이 나중에 윷놀이, 윷판이 됐다. 왜? 윷판이 안방을 빼면 28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동방칠수, 저쪽을 서방칠수, 북방칠수, 남방칠수로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럼 동방칠수는 동쪽 하늘 별자리다. 서방칠수는 서쪽 하늘 별자리다. 그럼 맞는 거네? 그런데 그 이름이 동방칠수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별자리는 동쪽 별자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동쪽에 별자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동쪽 별자리들이 전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남쪽에 오면 남방칠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동방칠수, 서방칠수 이거는 지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28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각성은 천여자리 알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7개가 동방칠수, 각항, 저방, 신미, 기가 동방칠수 7개 별자리잖아요. 7개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들은 전갈, 천칭, 궁수는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칠수는 동쪽 하늘 별자리가 아니라 여름철 별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여자리 알파, 천여자리 카파, 파이 이렇게 써 있죠? 저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별자리가 있을 때요. 실제 별자리 모양하고 별 배치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똑같다 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전갈 같은 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전갈 꼬리가 이렇게 있고 상상하면 이거 완전히 전갈이네. 여기 침도 있어요, 마침. 그래서 전갈자리 같은 것은 정말 그렇듯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별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별자리에서 제일 밝은 놈을 대체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별, 이걸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이타, 세타, 이오타. 맞아, 갈까요? 카파, 람다, 뉴, 뉴, 크사이, 오미크론,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프사이, 오메가. 24개입니다. 전부. 그래서 어떤 별자리에 무슨 제타성 그러면 아, 그 별자리에서 여섯 번째 밝은 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자리에 별이 24개만 있나요? 그다음부터는 25번성, 26번성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별의 이름을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서양 별자리, 천여자리 알파, 알파가 스파이카라는 1등 별입니다. 알파니까 밝은 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피카로 적는데 영어로는 스파이카라고 합니다. 스파이카을 그 별 주위, 그쪽을 각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28수가 있었다. 그런데 28수도 언제부터 전해져서 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오래된 별자리다. 동양엔 28수가 있다. 그 다음 윷놀이의 윷파는 가운데 안방을 빼면 28개인데 바로 28수를 의미한다. 그 28수를 다리 근처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우주놀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